오늘은 겨울의 문턱에서 만나는 따끈따끈한 신간소설 윌리엄 트레버의 장편 운명의 꼭두각시와 함께합니다. 김연, 웅김 한겨레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윌리엄 트레버는 아일랜드 문학의 대가로 안톤 체업을 계승한 단편소설의 거장으로도 유명하죠. 트레버의 단편소설은 미래를 통해서 만나보았는데요. 윌리엄 트레버는 단편과 장편을 넘나들며 큰 성취를 이뤄낸 이야기의 거장으로 힛브레드상, 오엔리상, 레논 문학상, 호선댄상, 왕립문학협회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비온디, 여름의 끝, 류시골트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제국제 영국에 의한 긴 식민 지배의 아픔을 가진 나라죠. 따라서 그로 인한 비극과 애안이 아일랜드인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회고담 형식으로 그려지는 운명의 꼭두각신은 이러한 아일랜드의 비극을 애도하고 기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역사적 현실이라는 장대한 여정 속에 아일랜드 남자와 영국 여자의 운명적이고도 불안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번역 소개되는 작품이라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작품을 용기와 사랑에 대한 부드럽고도 아련한 노래로 표현하며 찬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이로운 문학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 운명의 꼭두각시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윌리와 메리엔의 이야기 부분을 중심으로 책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1983년 잉글랜드 도시세 우드컴 파크 대저택은 삶의 활기로 가득하다. 다소 소박한 아일랜드의 킬레이주택은 무덤처럼 고요하다. 무드컴 파크의 웅장함을 자세히 돌아보고 정원을 거닐려면 어른은 50펜스를, 아이는 25펜스를 입구에서 내야 한다. 16세기 말 저택을 지은 가문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면서 저택의 관리를 조율한다. 후손들은 관광객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조성해야 했던 관광객용 주차장이나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저택 가까이 우드컴 가문이 그 이름을 명명한 전통적으로 군사용 리본과 각반을 제작하는 작은 마을 우드컴은 정교한 멀리온 창문으로 유명하다. 대저택의 명물들을 돌아본 후에도 관광객들은 시히 떠나지 못하고 우드컴에 남아 코포 캐틀과 대보란의 식료품점에서 1983년까지도 유명한 버터스콘과 쇼트브레드를 즐기고 싶어한다. 관광객들은 160여 년 전 당시 17살 영국인 소녀 에나 우드컴이 밀리엄 킨턴이라는 아일랜드 남자와 결혼해 그를 따라 아일랜드 코크즈의 로크에서 멀지 않고 페르모이에서도 멀지 않은 킬레이라고 불리는 저택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로부터 두 세대 후 우드컴 파크의 우드컴 집안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육군 대령이 페르모이에 연대를 주둔하게 됐고 그 딸 또한 퀸턴과의 남자와 결혼해 킬레이에 안주인이 되었다는 것도 관광객들이 알 리 없다. 대령의 둘째 딸은 영국인 보조사제와 결혼했는데 신랑에게는 운 좋은 혼인이었다. 우드컴 집안이 그에게 얼마간의 녹을 지급하는 우드컴 마을의 종신교구 사제직을 결혼선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 부부의 하나뿐인 아이는 우드컴 사제관에서 성장했고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의 관계가 그려하듯이 후일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아이는 퀸턴과의 사촌과 사랑에 빠졌고 그리하여 킬레이에 와서 사는 세 번째 영국 여성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은 이 사촌들의 목소리다. 1983년에 킬레이를 보거나 그 정원을 산책하기 위해 오시펜스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드컴 파크의 뿅나무 과수원을 추억하며 킬레이에 과수원을 만든 사람은 바로 19세기의 에나 우드컴이었다고. 킬레이란 교회가 자리에 있던 곳이며 어쩌면 피아크리오 성인이 시작한 교회의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도 관광객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퀸턴이란 성이 프랑스 노르망드 지역에 뿌리를 둔 성인 퀸틴에서 유래했노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킬레이에서 2.5km가량 떨어진 루크는 이렇다 할 관광 명소가 없고 하나뿐인 거리를 콩크리트 수녀원이 다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옆엔 농기구들이 늘어서 있다. 그럴듯한 찻집은 없고 간단한 음료 정도를 마실 수 있는 스윈인의 차 정비소 겸 펍과 드리스콜레 자파점이 있기는 한데 관광객들이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는 아닐 것이다. 도시과 우드컴 파크에는 과거의 향기가 잘 보존되어 있지만 킬레이는 사촌들의 목소리에서만 그 메아리가 들려올 뿐이다. 내 어린 시절을 당신과 함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름엔 싱그러운 장미향이 만발하고 겨울엔 팀 패디가 해온 장작으로 따뜻했던 주홍색 응접실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싶으니까 아침이면 타원형 탁자 위에 산수화 문법책이 펼쳐지고 유리 잉크병 한쪽엔 붉은 잉크가 다른 쪽엔 검은 잉크가 들어있었다. 그 먼 과거에 난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노세로 만든 장작 보관 상자 옆면엔 풍경들이 새겨져 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농가의 저녁식사였다. 여자가 음식을 차리는 동안 남자들은 탁자에 둘러앉았고 그 중 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려고 등 뒤로 손을 뻗는다. 팔을 교묘히 비튼 것으로 보아 은밀한 관계임을 알아챌 수 있다. 여자는 다른 농부의 아내일까 이 남자가 여자를 탐내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이미 미래에 빠진 걸까 금속 작업은 세밀한 묘사가 힘들어 황동에 새겨진 사람들은 얼굴이 거의 없었다. 남자들이 저녁을 먹으며 고풍스러운 모자를 쓴 게 낯설었다. 벽난로를 둘러싼 흰 대리석에 여섯 개씩 무리지은 백팔개의 잎사귀가 새겨져 있었다. 네 개의 키 큰 황동 램프들에는 양파 모양을 한 유리 전구가 달렸고 중국산 카펫은 일곱 가지 색조로 짜였다. 벽난로 위 금박을 입힌 액자 속 내 증조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몰려 흡사 스페니얼 처럼 보였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난 그는 내 킨턴 조상 중에 가장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워털루 전투에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저택 진입 노양 쪽에 두 줄의 노도밥 나무를 심었고 30년 후에는 아내를 기묘하게 추모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벽난로 위에 그녀의 초상화도 걸려있다. 에나 퀸터는 1846년 대기근 동안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녔다. 국식과 밀가루가 담긴 그녀의 마차는 너무 무거워서 한 번은 바퀴축이 반으로 부러지기도 했다. 고기가 더위로 상해가는데도 사람들은 내 손에서 그걸 채갔다. 그녀는 썼다. 그녀가 기근열로 죽자 스페니얼 얼굴을 한 남편은 킬레이에 틀어박혀 11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죽은 아내가 남편을 자주 찾아왔다고 한다. 어느 날 침남편은 침실 유리창 너머로 먼 언덕에 있는 아내를 보았다.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한 영혼을 아내는 대기근으로 상실과 궁핍을 겪은 사람들에게 토지의 대부분을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아내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 당시 25살에 이 땅들을 물려받아야 했던 아들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는 이를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조니 레이시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남은 땅 때문에 성가시고 싶지 않았고 모든 일을 다시 제대로 수습한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였다. 1918년 봄이었고 아버지는 나를 멀리 기숙학교에 보내길 원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더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은 곧 오고야 말 거야. 어머니는 불안하게 말하곤 했다. 난 킬레이를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918년 난 여덟 살이었고 물려받은 금발과 파란 눈 낯선 이들이 아픈 데는 없는지 묻곤 하는 얼굴을 가진 소년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일에 있어 평온한 속도와 사색할 시간을 좋아했다. 그가 가장 즐기는 산책은 아버지의 다리 뒤쪽에 코를 비벼대는 검은 뇌브라도 두 마리와 함께 나폴레옹의 패배를 기념한 너도 밤나무가 불러일으키는 침묵에 젖어 가로수길을 걷는 것이었다. 머리 위로 나뭇가지들이 고리 모양을 그리며 얽혀있고 이파리들은 하늘을 가렸다. 봄과 여름에 킬레이 가로수길은 동굴처럼 고요했고 아버지는 이때를 가장 좋아했다. 아버지는 오닐이나 킬게리프 신부의 이야기를 끈기있게 들었다. 그들이 대화를 몰아치듯 하지만 않으면 둘 다 그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도 말을 급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팀패디는 어린 탓에 때로는 그 지침을 따르기 어려웠다. 나와 여동생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식사자리에서 어머니는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해보였고 요리사인 풀린 부인은 부엌에서 새 하녀에게 내 아버지가 시끄러운 소리나 언성 높이는 걸 싫어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아버지는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만질 때면 항상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심약함이 좀 어리석게 여겨진다는 듯이 그는 결코 고요함이 당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권리가 아니었고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성향이었다. 그는 트위드 재킷 차림에 몸집이 크고 게을러 보이는 인상이었으며 세월의 풍파에 씻긴 갈색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일랜드 영주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스스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코크 남자들의 결점으로 꼽았다. 즉 그는 결코 스스로 마음을 먹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난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 아침 식탁에서 파자마에 두툼한 테디베어 잠옷을 걸친 아버지가 어머니의 조언을 기다리며 말하곤 했다. 어머니는 키가 크고 밤빛 갈색 눈에 달걀형의 고운 얼굴이었다. 검은 마리 카락은 반으로 가르마를 탔고 코는 우아하고 고닫으며 입술은 검붉은 장미꽃 봉오리 같았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권위로 집안일을 아버지와 나와 여동생들을 관장했다. 당시 제럴드는 일곱살이었고 베르드러는 여섯살이었다. 내 친 조부모님은 이 저택에서 함께 살았는데 두 분 모두 지난해 같은 달에 돌아가셨다. 부엌의 풀린 부인 외에도 킬레이엔은 미온의 가정부와 루크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와서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는 한나가 있었다. 오닐과 팀 패디는 정문 옆집에서 살았는데 그곳의 작은 정원은 접시꽃과 해마다 피어나는 다양한 풀꽃들로 다채로웠다. 오닐 부인이 살아있질 않아 그들은 본체에서 함께 식사를 했고 저녁 되면 한참을 앉아있었다. 둘 다 몸집이 작았는데 온일은 완전히 대머리였고 팀 패디는 흰 족제비 같은 인상이었다. 당신은 오늘 오후에 뭐 할 거요? 아버지가 그날 점심에 묻자 어머니는 여동생들과 말을 탈 거라고 했다. 그럼 윌리는 재분소까지 걸어갈래? 아버지가 물었다. 숙제하는 거 잊지 말아라 윌리 어머니가 말했다. 차 다 마신 후에 아버지가 이어 말했다. 새로운 가정부가 그날 오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전 가정부가 이미 떠난 터라 풀린 부인이 직접 타피오카 푸딩을 내왔다. 제럴딩과 데르드로는 라즈베리 잼을 듬뿍 얹어 먹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크림만 넣었다. 잼을 아주 좋아하면서도 나는 어른들을 따라했다. 집에서 나오면 높게 자란 철축들이 출입문까지 이어졌고 아버지와 나는 누구도 그 문을 열려하지 않고 뛰어넘었다. 젖소들이 저넘어 경사진 목초지에서 풀을 뜯었고 그 꼭대기에 재분소와 집이 모두 보이는 지점이 있었다. 그리고 멀리 내 중조 할머니가 나타난다는 귀신 언덕이 보였다. 우리는 이제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갔다. 자작나무 숲을 지나면 3월에 갈아엎고 2월에 무성하게 자라고 8월엔 풍성하게 옥수수가 열리는 들판이 펼쳐진다. 재분소에 도착하기 전 아버지가 말했다. 음 너는 좋아하게 될 거야. 너도 내가 좋아하리란 걸 알잖니 윌리. 아버지는 당신이 다닌 더블린 산맥의 학교로 날 유학 보내는 것에 관해 말했다. 아버지는 가끔 킬게리프 신부의 교육만으로는 내 공부가 부족할까 걱정했고 그래서 나를 그 학교에 보내길 원했다. 넌 럭비를 하게 될 거야 윌리. 아마 크리켓도 하겠지. 루크에서는 그런 경기를 볼 수가 없단다. 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허접한 선수들을 떠올리면서 웃었다. 난 아버지가 말하는 경기들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재분소를 오가는 길에 아버지가 두 경기의 규칙을 설명해줘서 아는 척을 했다. 그곳은 잘 가르치기로 유명하단다. 윌리. 졸업생인 박해넌 무허가 순회재판 판사가 된 건 너도 알지?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다른 소년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똑같이 목마를 탄 다른 편 아이를 향해 주먹을 마구 날리는 김하전이라는 경기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신고식도 있었는데 버터 덩어리를 학교 식당의 나무 천장으로 세계에 튕겨올리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럴 때 반장은 지팡이로 신입생들을 때릴 수 있었다. 우리는 재분소에 도착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사무실로 갔다. 데렌지씨가 회계장부의 숫자들을 옮겨 적고 있었다. 최근에 석탄을 새로 바꾸고 화덕을 청소한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다. 데렌지씨는 날마다 샌드위치를 싸와 점심시간에 책상에서 먹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마음에 들면 산책을 나갔고 그가 수로의 물을 많이 내려다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데렌지씨는 킬레이 재분소와 내 아버지에게 헌신적인 남자였다. 그러니까 펜지 고모에 대한 헌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그의 빨간 머리카락이 해골같은 얼굴 주변에 후광처럼 흩날렸고 파란색 서지 정장은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윤이 나면서 여기저기가 번쩍거렸다. 이 양복의 위쪽 호주머니에 펜과 연필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는데 그런 단정한 모습이 그의 빈틈없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는 비와 더위를 싫어했고 펜지 고모가 이나간 컵으로 물을 마시면 주의를 주었다. 원래 카타르 페스트리 등 깡통에 코담배를 항상 챙겨다녔다. 작고 납작한 깡통엔 파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포토의 비법이라고 쓰여있었다. 제분소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드렌지 씨는 신교도여서 고모에게 청원할 자격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스스로 사회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고모에게 청원하는 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이 사람아 펜지에게 어서 말을 하고 결혼하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부추기면 그는 몹시 당황하면서 고개를 돌리건 했다. 그는 일요일 오후마다 과수원 별채에 와서 펜지 고모와 함께 산책을 하고는 하숙하는 루크의 스윈인의 펍으로 돌아갔다. 스윈인의 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아는 것 같은 조니 레이시에 따르면 테렌지 씨는 연한 홍차와 함께 여러가지 깊은 생각들을 걱정스레 하면서 일요일 저녁을 보낸다고 한다. 지금 2월 간접비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퀸턴 사장님. 안녕 윌리 테렌지 씨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테렌지 씨. 점심으로 간과 다피오카 푸딩을 먹었지. 아버지가 말했다. 스윈이 부인의 샌드위치는 먹을만한가? 그럼요. 좋습니다. 퀸턴 사장님. 언젠가는 내가 이 제분소를 물려받으리란 걸 알았다. 여기서 일하게 된다는 것과 아버지가 곡물이나 재분기에 대해 배운 것을 나도 배우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 난 재분소 자체가 좋았다. 재분소의 회색 돌들은 담쟁이 덩굴로 부드러워졌고 다락과 창고문들의 젓갈색 페인트는 세월이 흐르면서 햇볕에 그 빛을 바랬다. 지붕 한가운데 초록색 시계는 언제나 1분이 빨랐다. 나는 이곳의 냄새를 사랑했다. 옥수수의 따뜻하고 건조한 냄새를 공기 중에 먼지가 떠돌지만 그 청결함을 사랑했다. 나는 흐르는 물줄기 위로 톱니가 맞물리며 커다란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즐거웠다. 활성도의 목재는 달아서 매끄러웠고 가죽근들이 열렸다 뒤로 떨어졌다 다시 열렸다. 자루에는 우리 이름인 퀸턴이 원을 그리며 적혀 있었다. 그 봄날 오후에 자주 그려듯이 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재분소를 서성였다. 데렌지 씨는 청구소를 들고서 두 번이나 급히 들어왔다. 그의 성실한 신교도 목소리가 거센 물소리나 기계 소리보다도 더 크게 울렸다. 1년 중 바쁜 시기가 아니었다. 활성로는 수리 중이었고 자료들은 정돈되어 있었다. 조니 레이시와 장대한 코스염의 남자는 저울로 무게를 재고 있었다. 난 난 그들을 위해 30분 정도 저울 추를 옮겼다. 그러고 나서 일이 많이 남은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는 레브라도 불앞 그의 발치에 늘어진 사무실에서 데렌지 씨가 가져온 청구서들을 찬찬히 검토하고 모든 서류에 답신을 보냈다. 재분소를 돌아다니며 일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모든 일에는 시간이 걸려서 나는 주로 혼자 집에 돌아오는 걸 더 좋아했다. 철죽 울타리 에 있는 출입문까지 목초지의 경사면을 달려내려가 집을 둘러싸고 반원으로 깔린 자갈들을 밟으면 저벅저벅 소리가 났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킬레이에 다가가는 상상을 한다. 그 끝에 하얗게 칠한 높은 철문이 있는 너도 밤나무 길은 아버지가 주장하듯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어린 시절 난 자작나무 숲과 들판을 가로질러 걷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집으로 들어서면서 여전히 더블린 산맥에 있는 학교를 생각했다. 그 학교 전통에 나를 쉽게 적응시키려던 아버지의 친절한 노력이 작은 공포의 원천으로 둔갑해 나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대나무 지팡이로 얻어맞는다는 건 어떤 걸까 생각했다. 우리가 그때 풋사랑이든 뭐든 서로 사랑했던 걸까 당신은 라스코맥이나 캐슬타운로스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 어디도 아닌 여기 로크였을지도 지난 수많은 세월 난 종종 당신이 가까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으면 일요일 교회에 있는 당신 모습이 보였다. 당신의 파란 드레스 모자끈에 달린 조화 장미 외자 너머로 당신을 흘끗 보았다.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어서 테렌지씨가 펜지 고모에게 눈길이 머무는 걸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편지지에 우드컴 사재관이라고 쓰여 있다. 도시설 방문한 적은 없지만 사재관이란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우드컴으로 꼭 와줘. 정기적으로 초대장이 왔고 가끔 내가 한가할 때 있는 걸 제외하곤 고모들과 인도에서의 간청처럼 사재관에서 보내오는 편지들은 봉인된 채 어머니 방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녔다. 한 번은 당신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9월에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더블린 산맥에 있는 학교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사재관을 떠나 햄프셔에 있는 기숙학교로 갈 참이었다. 당신은 그때 내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관심은 없었지만 당신의 존재를 알았다.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두 방이 당신을 막기 위해 준비되었다. 남자가 와서 그 방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벽지를 바꿨다. 8월의 날씨가 쌀쌀해질 경우를 대비해 굴뚝 두 개를 모두 청소했고 나는 부엌에서 조세핀을 도와 매트리스들을 레인지 근처에 잘 말려놓았다. 내가 윌리로구나. 기선에서 플랫홈으로 내려오며 당신 어머니가 소리쳤다. 윌리 윌리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좋다. 그녀의 크림색 블라우스는 턱까지 작은 진주 단추가 꼭 채워져 있었다. 우리가 아일랜드에 오다니 무척 감격스럽구나. 그녀는 예의 흥분한 태도로 소리쳤다. 당신의 어머니가 우드컴 사재관에 대해 당신 아버지의 취향과 포부에 대해 그리고 당연히 당신의 조부모이기도 한 인도에 있는 내 조부모가 어머니를 보러 가라고 얼마나 재촉했는지에 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당신은 얼굴을 붉혔다. 정말 어찌나 걱정을 하시는지 당신 어머니가 말했다. 가엾은 분들 당신은 띠에 분홍색 장미가 달린 밀집 모자를 썼었다. 드레스는 파란색이고 장미는 좋아했다. 당신 어머니가 통통한 만큼 당신은 더욱더 작아 보였다. 그해 여름 7월 마지막 주와 8월 내내 그리고 9월 3일간 난 난 평생 그 여름을 사랑해 왔다. 내 어머니보다 더 진한 당신의 갈색 눈 달걀형 얼굴 한쪽 볼에 보조개를 만드는 미소 안개 안개처럼 부드러운 긴 갈색 머리 우리가 헤이스 부인의 가게 근처에 서서 도시를 뾰족탑과 지붕과 강을 그리고 언제나 킬레이를 떠올리게 했던 먼 초록색 언덕을 내려다보는 내내 난 당신을 훔쳐보았다. 샌던의 종들 그 종이 울렸을 때 내가 설명했다. 난 당신에게 오페라 하우스와 머시의 스트리트 사범학교와 터키식 과자 가게와 엘머던이 이제 서기보조원으로 일하는 모직물 제품 공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강가 기찻길을 걸었고 성 패트릭 다리에서 화물선을 지켜봤다. 우리는 도시에서 점점 더 멀리 걸어갔고 난 계속 당신의 손을 잡고 싶었다. 잎이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강어기의 몬테노테 호텔 창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 여름이 끝나고 학교의 지루한 수업과 설교 시간에 소등 후 개인적인 시간에도 당신은 나의 비밀이었다. 링과 드 커시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난 그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던 사촌이라고만 했다. 그의 가을의 나날들이 얼어붙은 11월로 줄어드는 동안에도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혼자만 간직했다. 부엌 싱크대 빅 릴리나 블러드 메이저가 바첼러스 워크에서 만난 여자라거나 하는 이야기에 당신은 속해 있지 않았다. 학교 생활 벽에서 아버지 회사의 레모네이드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다른 제품들을 비방하며 큰소리로 떠들었다. 하지만 난 그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회색과 파란색이 섞인 기숙학교 교복을 입은 당신을 간절히 그려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기숙사에 대해 파란 이불이 덮인 모든 침대와 그곳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반장 아그네스 브론템비에 관해 들려졌다. 링은 현재 시중에 나온 몇몇 상표들의 레모네이드보다는 목구멍에 산을 들이붓는 편이 더 안전할 거라고 펍의 주인에게 경고했다. 번시가 우리가 주문한 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드커시는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에 대한 친숙한 판타지를 전개해 나갔고 그의 목소리는 상상 속 극장에서 절규했다. 하지만 그때도 난 어머니를 정원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부활시킨 댁 체와에서 우리가 8월의 태양 아래 함께 앉아있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다. 산책길에서 당신은 사재강과 오디컨 마을과 구불구불 정가머린 도시세 시골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우리가 걷고 또 걷는 동안 당신이 격식을 차리느라 지루하다는 말을 못한 건 아닌지 그게 궁금했다. 우리는 킬레이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제안했다. 당신에게 킬레이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당신은 미소지으며 그러고 싶지만 당신에게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슬플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월요일이라서 로크의 단 하나뿐인 거리가 암소들로 북적였다. 돼지들이 수레에 실려 도착했고 똥과 오물이 사방에 널렸다. 난 그렇게 되지 않았기를 바랐다. 킬레이 가로수길에 크고 하얀 대문이 녹슬지 않았기를 불에 탄 정문 옆집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기를 시원한 너도밤나무 길은 변하지 않았지만 창문 없는 집이 잡초와 덤불 사이에서 검게 솟아 올랐고 출입구 기둥 양쪽은 구리진 슬레이트로 막혀 있었다. 이쪽은 메리엔 이예요. 난 과수원 별채에서 말했다. 킬게리프 신부는 내 기억보다 더 말라 있었지만 최소한 두 고모들은 정확히 예전 그대로였다. 개들도 예전의 개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제분소로 가는 길에 내가 귀신 언덕을 가리키자 당신은 우드컴 파크의 웅장함을 묘사했다. 우리는 궁전같은 방에 있는 에나 킨턴을 로마식 여름 별장 옆 주목 산책로를 서성이는 그녀를 상상했다. 당신은 우드컴 파크에서 뽕나무 과수원을 본 적이 있을 테지요. 우리 킬레이의 과수원은 그걸 추억하며 만들어졌답니다. 우리가 킬레이의 잔디밭에 섰을 때나 이제는 황무지가 된 채소밭을 지나갈 때 난 떨지 않았다. 조니 레이시와 다른 사람들이 제분소 마당으로 나오고 데렌지씨가 당신과 악수를 할 때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성 패트릭 언덕을 올라갈 때 내 손가락 끝이 당신의 팔을 스쳤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아야만 했다. 나는 당신을 안고 싶었다. 그러나 난 여전히 당신의 손조차 잡을 용기가 없었다. 학교에서 나는 내 감정과 망설임을 이해해 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다. 다음번에 교목이 커피와 비스킷을 먹자고 초대하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꺼내볼까 생각했지만 그의 말 말 더듬는 버릇은 언제나 한마디도 꺼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호프리스 기버는 그런 비밀을 털어놓을 사람이 못되었고 더브 화이트는 깨어있지 않았다. 놀랍게도 내 고의 신부가 되어준 사람은 교장의 집사였다. 어느 날 아침 교장의 서재로 불려갔는데 문 위에 파란 불빛이 타오르고 있는 걸 발견했다. 장례식에 어울릴 복장을 한 퓨크스가 내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판석이 깔린 홀에 황동 손잡이를 비롯하여 각종 손잡이들을 닦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서재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더니 하루 동안 학교 전체에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더블린에서 올라오는 이발사가 교장의 머리를 손질 중이라고 말했다. 퓨크스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쉰 목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가슴 깨에서 힘겹게 흘러나와 종종 알아듣기 어려웠다. 가래끓는 가르랑거리는 소리로 그가 말했다. 예전에 내 아버지를 알았다. 상당히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걸친 경력이 그를 학교 역사의 산증인으로 만들었지만 난 내 아버지가 소년이었을 때도 그가 여기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밝혔을 때 상당히 놀랐지만 퓨크스는 알아채지 못했다. 키가 크지 않은 그의 수척한 얼굴이 나보다 약간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그 일은 마음 아팠다. 감사합니다. 퓨크스시 물론 졸업생들 다수가 전쟁에서 죽기는 했지. 하지만 이건 달라. 네. 소름 끼치는 일이지. 네. 그것이 우리 대화의 시작이었다. 그 후 퓨크스는 반장이었던 아버지를 회상했다. 둘 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식당에서 자주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이런 대화는 그의 식료품 저장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는 라디에이터 가까이에 늘어진 알라그자에 앉아 다양한 과업을 수행했다. 나는 알라그자와 마찬가지로 전직 교장이 버린 얼룩진 대리석 화장대 가장자리에 앉곤 했다. 그런데 그런데 너는 어느 날 오후 그가 물었다. 페르모이 근방에서 아버지가 그만두신 사업을 이을 거니 소명을 물으면서 스크로텀이 던레이븐과 나를 헷갈려 했던 게 생각났다. 퓨크스는 더 나은 교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많은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학교를 거쳐간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쌓아왔다. 그는 교내 식당과 교장 부부의 식당에서 저녁을 차리며 엿듣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풀 시간에는 스크로텀의 책상에 있는 온갖 편지와 서류를 읽었다. 그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나간 과거의 소년들은 그가 매일 교내 식당의 높은 테이블 뒤에서 관찰하던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하는 그는 결코 학교를 떠나지 않았고 자신의 하인된 신분과 충성을 지나치게 자랑스러워 했다. 네. 그의 질문에 내가 대답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녁이면 당신은 재분소에서 날 기다리고 계절마다 우리는 자작나무 숲길을 따라오르고 경사진 목조지를 내려와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겠지요. 뷰쿠스는 램프에 유리구를 닦는 중이었고 자기 일에 아주 열중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말할 필요가 없었다. 전 영국인 사촌과 사랑에 빠졌어요. 짧고 흰 머리카락으로 뾰족한 그의 머리가 가볍게 끄덕였다. 유리 닦는 일은 계속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뷰쿠스가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장례식에 구형된 조문객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식품 저장실에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가슴속 비밀을 털어놓았던 다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에게 우울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 소녀에게 편지를 써. 그가 제안했다. 잘 지내는지 물어라. 그렇게 생각해요? 뷰쿠스시? 왜 그녀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지 않니? 그게 무슨 해가 되겠어? 해로울 건 전혀 없지. 라고 난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당신의 파란 드레스, 당신의 밀짚모자와 그 장미를 기억하며 친애하는 메리엔이라고 나는 썼다. 영국으로 웅사히 잘 돌아갔길 바랍니다. 여기는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링은 레모네이드 판매에 관련된 사업 소환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라우드 메카실을 공개적으로 체벌한 일이나 성찬식 포도주를 훔치는 일에 당신은 관심을 가질까? 아그네스 브론템비는 여전히 따분한가요? 라고 물을 생각이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난 편지를 쓰지 않았다. 아 그건 어리석구나. 뷰쿠스는 실망하여 뾰족한 머리를 흔들었다. 편지 한 장에 그렇게 신경 쓸 여자는 세상에 없다고 그가 말했다. 네 저도 알아요. 우리의 코크 산책과 킬레이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진지하게 들었다. 난 당신에 관해 린과 드커시한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했고 당신이 내 증조 할머니의 고향집 가까이에 산다고 말했다. 당신의 밀집 모자와 장미 이야기도 했다. 당신의 이름도 말했다. 퓨크스는 내 모든 문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때로 그는 이런 비밀로부터 그리고 엿듣기로부터 자양분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잡다한 이야기가 그의 식품 저장실에 먼지처럼 흩날렸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게다. 그가 마침내 말했고 난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 어머니에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다. 역마차와 눈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 호랑가시 나무가지가 들려있었다. 난 당신 어머니가 카드에 성탄 인사를 적을 때 그 방에 있었을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잠시나마 나를 떠올렸을까 궁금해 했다. 베게닛은 오래전에 세탁해 다림질까지 했지만 난 당신이 잠들었던 침대에 누워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학교에서의 남은 두 학기 동안 당신은 계속 나를 사로잡았다. 당신에게 편지를 썼는지 피우커스 피우커스가 다시 물었는데 내 소심함이 부끄러워져서 썼노라고 거짓말을 했다. 잘했구나 하고 그가 흡족한 듯이 말하고는 언젠가 아이리스 타임스를 펼쳤을 때 우리의 약혼 기사를 읽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 난 언제나 여기 있을 겁니다. 졸업식 날 스크러텀이 약속했다. 얼굴에 붉은 살집으로부터 가식적인 미소가 비어져 나왔다. 난 언제나 졸업생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학자연하던 교장의 부인이 내게 말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막연히 내가 잘되길 빈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 나서 악수를 한 뒤 작별인사를 위해 줄지어 늘어선 학생에게로 몸을 돌렸다. 나는 마음씨 좋은 교목과 인사를 나눴고 호프리스 기번과 올드더브 화이트 화도 악수했다. 난 사촌과 사랑에 빠졌어. 마침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가왔던 진실을 링가 드커씨에게 고백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도 알아. 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페르모이로 가는 기차를 탔다. 과수원 별채에 나를 위한 방이 준비되었고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킬레이의 낯섬과 친숙함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재분소위를 배우기 시작했고 데렌지씨가 모든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내 일이 충분히 마음에 들었지만 당신이 당신이 여기 함께 있기를 갈망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이 감정을 킬게리프 신부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성직 박탈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시카고로 보내진 가톨릭 학교 여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소녀가 그를 사랑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는 그녀와 친구가 되었다. 그녀가 리머리 카운티 교구에서 누구보다도 그의 평화주의 정신을 옹호했기 때문이었다.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이라고 그는 설교했다. 오랫동안 아일랜드를 통치해온 제국주의자들을 격렬하게 혐오하는 그 지역 저명인사이던 소녀의 아버지는 딸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성직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가혹하게 보복했다. 혐의가 부풀려졌고 소녀는 떠나보내졌으며 성직이 박탈되었다. 글쎄 이제 다 끝났지 켈기리프 신부의 씁쓸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난 그게 사실인지 궁금했다. 소녀는 지금도 시카고에서 여전히 그를 흠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도 결국 홀로 흠모하게 될지 궁금했다. 난 귀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수킬로미터에 걸친 풍경이 굽이 치는 강과 발 아래에 펼쳐진 로크의 집들 그리고 더 멀리 페르모이가 한눈에 들어왔다. 킬게리프 신부가 꿈꾸던 평화가 마침내 아일랜드에 도래했고 난 킬레이로 돌아왔다. 자료와 짐마차에 윌리엄 퀸턴이 쓰여있었다. 내 이름이자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어떤 것도 감명깊지 않았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